SK텔레콤은 13일부터 서울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에 아이얼은 모두 즐길 수 있는 AR 동물원을 연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클러스터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초밀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5G 특구별 특화 서비스와 혜택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점프 AR 동물원은 SK텔레콤의 AR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점프 AR 앱을 통해 자이언트 캣, 자이언트 비룡 등 거대 동물과 레서 판다, 웰시코기 등 귀여운 미니 동물들을 증강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은 e스포츠의 성지인 5G 롤파크와 전국 해수욕장의 5GX 쿨비치에 이어 이번에 개장한 5GX 쿨파크에서 SK텔레콤이 야심작으로 출시한 AR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인 공원을 AR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고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보라매공원, 대구 두류공원, 광주 5.18공원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AR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AR 동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만 가닥의 털의 흩날림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사가 개발한 T-리얼랜더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13일부터 시민들의 쉼터인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을 시작으로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AR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